네, 무기 안 깨졌다고 가정하고 무기 안 깨지면 충분히 이긴다니까 아, 좀 죽어라 그니까요, 세레스부터 빨리 잡아야지 업진사님, 개소리가 아니고 세레스, 그 뭐냐, 아까 전에 그 셀비슨가, 개, 그 여자부터 빠르게 잡아야지,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도적 한 명, 네, 희생하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한 방에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깨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가능할 거라 봅니다 어우, 야, 아프다 물량 하나 먹어주고요 적들 빠르게 마무리합시다 잘못된 마무리를 빨리하고 싶어도 너무 미스가 많이 나다 보니까 마무리가 잘 안 돼요 뭐, 세대 남았냐 네, 스킬 없어요 마나를 최대한 아껴야 돼 마나를 최대한 아껴서 그 마나를 전부 다 끌어모아서 다 막히네 진厝 헤동약도 팔아버릴 거야 헤동약도 팔아버릴 거야 수술이 야야야, 어 허옹 허옹 으옹 으앗 이 음리 이루 에 에 또 뒤로 빼줄게요 멈 아, 손상됐네 아따, 얘 왜 이렇게 안쎄냐 마법 없이 잡으려니까 엄청 힘드네요 아, 짜증나 왜 게임이 이러냐 너무한다, 게임 . 아, 짜증나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끝나네? 음 ы ы ы ы ы ы 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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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완전 월어러라네 아주 지팡이 얻어왔어요 지팡이 얻어왔는데 아무도 못 끼잖아요 전 뭐 못쓰는 거나 마찬가지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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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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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 진짜 헛웃음 밖에 안 나온다 진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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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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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고 말지. 포기하는 순간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20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최대한 20시간. 최대한 20시간. 네. 안 치려고 노력할 겁니다. 내일 방송 못하겠네. 오늘 진짜 밤 새야겠다. 이번에 못 깨면 녹아다 다시 하고 올게요. 녹아다 다시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그냥 날 새야겠다. 이번에 못 깨면은. 이해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폭이 아니면. 클리어 둘 중 하나예요. 폭이 아니면. 클리어 둘 중 하나입니다. 네. 이해찬는 없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시 오라고. 안 돼. 못해 못해. 일단 seals. faut 보겠습니다. 저녁이라. 여기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넣으라는 캐릭터 넣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유튜브가 하기 좋다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왕님 안녕하세요 잠시 후 안 해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딴거 다 필요없어 진짜 다 필요없어 마나포션 다 필요없고 다 필요없어 다 다 필요없어 다 필요없어 이렇게 시청자, 정보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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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괜찮아요 저 오늘 학식orm estimates 네.. 밤 충분히 새는 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재밌게 제가 깨는 모습을 봐주세요 잠깐만요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끝 끝 끝 야! minuti 영원히 실망 야! 야! 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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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들이에요! 아이! 아들 아들! AD! 아들! 포라블빅님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들이야 아들들 야 피 적은 애들 다 빠져 내가 싸운다 이어포니 아들이야 아들 어허허허허收 mejor 내가 켜... 제발... 북이 터지면 안돼... 북이 터지면 안된다고... 북이 터지면 안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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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친다고.... 야 누구한테 줬지? 그런데... 아 에스트웨검님이 네 그거 실패하라고 시킨거에요? 나 참 아 참 진짜에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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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 완전 혜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 진짜 미치겠네 네 이번엔 잡을 것 같아요 아 아 아니 한놈으로 길막하고 올라가려고 해도 네 어떻게 아 어떻게 올라가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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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지? 아 아 아 보적이 제일 쓸모없는거 아닌가요?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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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저거 잡을 수 있겠지? 아, 그냥 확실하게 죽이자 확실하게 죽여야될거같아요 확실하게 죽여야될거같아요 얘만 잡으면 일단 죽여야 얘를 갖다가 도적을 갖다가 이쯤에다 위치를 시켜가지고 못나오게 할까요? 요렇게 여기다 위치를 시켜가지고 못오게 할까요? 도적을 여기다 버티게 이쯤 여기 있으면 못오겠지? 이렇게 여기 여친하고 애하고 둘이 이렇게 막을까요? 이렇게? 일단 이쪽에서 막아줄게요 네 도적은 버카예요 버카예요 아 그래요? 뚱뚱이면 계속 막대요? 아 그래요? 뚱뚱이면 계속 막대요? 일단 도망가자 에잇? 여친 죽었네 혼방이 죽는다고? 935요 935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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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6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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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씨 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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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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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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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흐하하하 흐하하하 호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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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음 근데 거기 완전 똥물에다가 우리 수강장 말고는 볼 것도 없잖아 그래도 거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로 가기로 이미 결정된 상황이어가지구 아니요 파스 먹이는 거 아니에요 왜요? 체력 보여달라고요? 체력 좀 이따 공개할게요 마나 다 쓰면 공개하겠습니다 마나 다 쓰면 공개할게요 금요일에 밤샘 못해요 저 일찍 나가야 됩니다 일단 저 일찍 나가야 돼요 원래 월요일까지 쉴까 하다가 네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싶어가지고 월요일날 방금 켜야될 것 같아요 어우야 수모 밤샘이지? 아뇨 수모 밤샘이지?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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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이렇게 진짜 새조나 때리 riches 아 방송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냐 저도 네 방송하고 싶은데 で 좋아 기무치وا 오오오 드디어 힘들어하고있어 국기에 대한 격려하고있네요 자식 또 국산게임 알릴려고 또 아 참 아오 좀 맞아라 다 썼어 어떡해 피 확인 한번 해봅시다 와아아아 여러분들 이제 아까 때린 것만큼만 더 때리면 돼요 됐다 됐겠다 이거 얘는 그냥 가만히 서있을게요 괜히 이 상태에서 벗어났다가 적이 마법을 쓰면 안되니까 네 이 상태에서 그냥 냅둘게요 네 아 딱바면 좀 쎄게 때리네 레버넌트인가봐 딱바면 되게 쎄게 때리네요 어 다 오우 야 쎄게 다 쎄게 아 ㅇ ㅇㅇ 어어 안죽지 아는 형동생들이랑 같이 가는 거여가지고 빠질 수가 없더라구요 야 제가 입수역까지 가야됨 어 가야됩니다 이수역까지 대천에 당연히 있겠죠 파파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팅 성공할 거 같나요? 네 맞아요 대천 바가지 좀 심해요 저도 네 좀 있어봐가지고 압니다 거기 좀 다녀봐서 알아요 성수기 때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콘 있잖아요 맥도날드에서 파는 그런 아이스크림콘 그게 3,000원인가? 그런데도 팔리더라구요 제가 사먹었거든요 대천 조개구이 대천 조개구이 특으로 시켜도 9만원? 9만원에서 11만원정도 하는데 네 진짜 먹을 거 없어요 한 5명이서 가면은 네 11만원어치 줘도 배부르게 못먹습니다 이상한 국수같은거나 막 리필해주고 이상한 국수같은거나 막 리필해주고 학기 하셨는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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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슨 소립니까 아 아 아 아 아 실수로 넘겼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근데 대천 좋은 점이 거기 가면은 머드 머드광장인가? 거기 가면은 근데 비키니 입은 사람도 엄청 많으세요 흐흫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왕님 발치 찬거 잊지 마세요 저 발치 안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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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다음엔 무슨 게임 할거냐구요? 추리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에?? 안돼... 이러지마 x3 아 좋아 x6 대배 왜이리이리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1256 끝났네 게임 끝났어요 여러분 네 깼어요 깼어요 와무 근성 인정?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이거 포기했을 것 같은데 와무니까 깨는 거죠 네, 바비였네 이게 어려운 게임이라고 마법사 없어도 깨네요 그냥 메이지 없어도 충분히 깨는데 레벨업 노가다 같은 거 안해도 충분히 깨는데요? 근성 인정한다 리얼 아 감사합니다 죽어라 근데 왜 이렇게 안죽냐 진짜 올해도 때려야되네 이거 제가 볼 때 마법 안쓰는 이유가 저 위에 있는 엘프 때문에 엘프한테 마법 쓰려고 하는데 자꾸 안닿으니까 못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지금 엘프 안올 호호 엄지 엄지 척 척 엄지 엄지 척 척 아 으아아아 잔다 잔다 저 자러 갑니다 이제 흐앗 아 하아! 못 끝났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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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신난다! 끝났다 끝났다! 하아! 이 찐따 좀 보소! 으어어! 살려달라는! 마지막은 쾌 필살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나의 최종 5기! 280 우라치기! 아! 으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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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ty-five 와 겸 치주는 거 봐 미쳤어 코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 찬 년의 이 음악을 꼬 supposedly 요.. 요새가! 아앗! 에에에에에 어떻게 되는거야? 근데 엔딩 한번 감상해봅시다 어떻게 되는 걸까? 에필로그 과연? 뭐야? 어떻게 된거야?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야 우리는 각자 역할 본담에 충실했대요 띠용 에? 이게 끝이야? 오 노래 좋다 좀 들어볼께요 나의 마음이 지금 너에게 다가가 이렇게 너를 찾는데 언제나 나의 시선 속에서 모른 척 하고 있었어 너의 마음도 나를 보고는 있겠지 그걸 믿고 싶어 왜 널 알 수 없는 걸까 늘 가까이 있어도 너의 지난 사랑이 그렇게 지나가는지 다가온다면 나의 마음도 나를 골라 너의 마음이 그냥 너의 마음이 하나의 은혜 사는건 정말 즐거운거 같아요 어우 야 이거 너무 불쌍하다 그때 죽었을때구나 엔딩입니다 엔딩 결국 다 깼어요 수없는 것 같니 가까이 있어도 방산비리 때문에 그러네 옛날에도 방산비리 있었죠 칼에 뚫린지 실험도 안해보고 그냥 그냥 팔았다가 저렇게 된거에요 상도적으로 2회차 가자구요? 안돼 안돼 다신 안할거야 이렇게 넌 알 수 있겠지 널 알고싶은 내 마음 같은 사랑이 될 수 있다면 언제나 나 기다릴게 종이로 종이 가릴 수 있잖아 음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는 예전에 다 깼었어요 제가 한 게임들 유튜브에 다 올라와있거든요 심심하시면 재생목록 눌러가지고 네 와무가 무슨 게임했나 한번 살펴보세요 어? 와무가 이런 게임도 했었네? 하면서 이제 확인해보실 수 있고 네 보고싶으시면 이제 완전 제 방처럼 다 올려놨으니까 진짜 막 노화다 엄청 심한 부분만 이제 편집해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올려놨으니까 네 볼 수 있어요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2는 안해봤어요 2는 안해봤습니다 포같은 사과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래서 국산게임 국산게임 하는구나 아 감동받았어 너무 힘들게 보스를 잡고 나니까 감동받았어요 아 뭐야 이거 여기서 끝이야? 아 이제 나온다 뭐 나온다 어? 꺼져버리네 그냥? 와 마지막 감동까지 딱 네 싹 움켜잡는 네 그냥 꺼져버리네요 그냥 띠용 여러분들 포같은 사과 전부 클리어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트위치 팔로우 감사합니다 녹화 종료할게요 두 네 하나 그리고